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등록에 보면 백조지원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부처님들의 심문을 누가 전해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백조지원선사가 그건 달마대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 가섭존자로부터 아란존자 등등 그럼 28조까지는 전해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동토에 다시 말하면 중국의 달마대사가 초조가 되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시민들 전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전 아란 주로 경제를 통한 부처님의 법은 아란을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전파가 됐고 선전 가섭이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결국 가섭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전파가 됐는데 특히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면서 부처님의 시민을 가져온 것이지 시민을 버리고 당신의 깨담임이랄까 이걸 가져온 건 아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에 얽힌 재미난 얘기가 있죠 전달마 후달마 그러거든요 전달마 후달마 그러는데 전달마는 쉽게 말하면 아주 미남입니다 왕족이거든요 아주 미남이에요 그러는데 후달마는 아주 밉게 생겼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거 보면 달마도 같은 거 보면 그 미남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산구든 면모를 한 그 달마를 그리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을 향해 보니까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시민이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경전에 표시되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가 중국에 전파해도 될 만한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절 인연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 국경을 통해서 중국의 국경에 있는데 여기 오니까 큰 뱀이 큰 뱀이 그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요 죽어가지고 길을 쭉 막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니까 저기 돌아간다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뱀을 다른 데도 끌어다가 놓고 와야 쓰겠다 그런 생각하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좌탄 입망을 한 거죠 그런데 영을 날려서 그 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뱀을 끌어다가 나무 밑에 놓고 오니까 자기 몸이 없네 잘못한 몸이 없어요 그런데 저 옆에 보니까 험장굽게 생긴 그 형치가 하나 있다고 말이죠 그 몸이 하나 있어 사람 몸이 하나 있어 이 형치가 험장굽게 생긴 그 사람은 장군이라 큰 장군이라 큰 장군인데 그 사람도 차탈 입망의 그러한 요술이라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경기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어여쁜 사람이 이제 그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날려서 그 몸으로 들어가 버리고 험장굽게 벗어나버린 거라 그래서 달만에 생각할 때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전후로 허는데 영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 귀신 나왔네 분명 그럴 것이다 안 되겠다 싶어하고 그 몸이라도 입어야겠다 그래서 옷 입듯이 그 몸을 입고 중국에 와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마를 인도에서 건너온 그것을 전달마라고 후달마는 그 장군의 몸을 입은 것을 일러서 후달마라 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달마대사가 결국은 부처님의 시민을 가지고 이제 동토 즉 중국을 거쳐 중국에 왔기 때문에 그 시민의 그 요지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가지고 지금 조교종 특히 이제 불교 우리나라에서 주종이라고 하는 조교종의 근원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암독서에 보면 안후 그러니까 뻐드렁이 충치투성이 이것은 달마대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중국에 와서 단전신민이라 다만 시민을 전했다는 것뿐이다 시민을 전했다는 것 말이죠 시민을 그래서 불입문자 고야라 그래서 불입문자 즉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잘합니다 진실라다 이런 경우는 이 고자가 진실로 고고 진실한 것이다 만약에 문자를 세워가지고 부처님의 화음경은 이렇고 열반경은 이렇고 등등 했으면 그 교종과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냐고 시민을 통해서 문자를 세우지 않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발 한 번 움직이지 않냐고 발 한 번 움직이지 않냐고 손 한 번 움직이지 않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신 성분이라 바로 성분으로 들어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사실 그 교를 통해서 무엇을 외우고 그걸 연구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방향도 부처님의 공부가 되겠지만 마음 하나 거둬서 공투에 들어가서 입정을 통해서 출장이 될 때 지혜와 복락이 함께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와 선을 또 선과 교를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주정으로 따지자면 사실 선에다가 중심을 두고 다른 것들은 활용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육교장정에도 보면 내가 부처님의 신민을 전하하거늘 어찌 감히 부처님의 경전에 어긋난다리요 이제 제자대로 문 닫은 거예요 이제 부처님 육조대사가 신민에 대한 얘기만 하니깐 신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교를 통해서 익혔든 다시 말하자면 어느 경제는 이렇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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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이제 입이 익혔으니라 육조대사가 아 부처님의 신민을 이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그건 경제에 어긋난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육조대사가 아니다 아니다 나는 부처님의 신민만을 오직 전하는데 왜 나보다 불경에 어긋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제를 어긋난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전 이전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 자리는 원래 있다 자기의 신분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화음경 야마천궁 개찬품에도 보면 약인족의 삼세일체부리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약 삼세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일체 존재의 성품이며 마음의 짐이라고 봐라 응관 복개성이다 일제 유심조 일제 유심조 일제 유심조하는 그 마음자리가 어디냐 다시 말해 시민이죠 시민 그 시민을 봐라 신별공화산 능화재 세간 신불금 주세 마음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 화가는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리기도 한다 다행히 양자 일제 유심조 연주 이를 일제 유심조 엽 이를 이를 인형 이를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해물이 사물을 그렸다고 말이죠. 사물을 그려놨지만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할지라도 신문만은 갖지 못하더라. 그 깊이 묘묘하게 얽혀있는 실물의 그 이메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사진을 잘 찍는 작가가 아무리 경치를 잘 찍었다 할지라도 그게 실경이 되느냐. 화형이라는 게 뭐냐. 그림자만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치를 그린다 할 때 그 그림자만 그리지 그 이메일의 실경을 그려내느냐. 그건 못 그리느냐. 그래서 심의공과사라. 마음이란 그림을 그리는 또는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과 같다. 능화제세가 모두 세관을 다 그리고. 그러는데 이 유명한 얘기. 신불급중생시삼부참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원래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게 뭐냐. 시민이다. 그 시민 자리는 시민 자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미래에 살아갈 모든 사람 또는 생명까지라도 근본적으로 조금 더 차별된 게 없다. 제가 이제 육교당경을 이렇게 보다가 무릎을 한 번 친 적이 있습니다. 즉심시불이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자리 그 자리. 앉아있는 자리. 선자리. 누워있는 자리. 이르는 자리. 밥먹는 자리. 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이다. 즉심시불이야. 그렇지. 그렇지. 비록 부처님 같은 행동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처럼 차비와 어떤 경륜을 가지고 제조사업 설사 모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본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무음부의죠. 사실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똑같은 그러한 경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 무릎을 줄이. 그래서 신불급 중생이 시작하면 잡니다. 마음 부처 중생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는 이라. 이렇게 성자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실물의 경치를 할 때 이거 그림자를 그린 게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실경만은 못 하느라. 실치경만은 못 하느라. 성악이를 부인심 각도해도 무려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어도. 무수인 비성이라. 인증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이상의 스승에게 인증을 받으라. 인간을 받으라. 너는 내 후계자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네가 깨달음을 보여서 말을 해서 내가 그렇지 너도 흘리옵이 깨쳤다. 이걸 받으라는 것이지 너는 나에게 잘했으니까 다음에 내가 죽으면 너를 후계자로 세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시민짜리, 마음짜리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후계자가 되지 말라 해도 대중들이 다 이렇게 옹입에서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깨달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아무리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해도 대중들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제재들이 제재를 못 들면 결국은 하늘의 진리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부처와 조사를 몸 가운데서 일으키면 이게 불조신중기하는 깨우자. 깨우자. 이렇게 세우자. 사실 누워있을 수도 있죠. 부처가 깨우자. 이렇게 세우자. 괭촌 조양산이다. 넓은 하늘에 밝은 별대어 비추리다. 아, 그렇죠. 가을 안을 구름 한 점 없는 그 밤에 하늘에 올려다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코 쏟았죠. 앞에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러한 별이 되려면 마음을 알고 진리를 깨쳐라. 이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과학 성장과학은 먼저 깨침으로 장차 깨침을 깨닫혀야 합니다. 내가 깨쳤으면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라. 각하 각하 출강이라고 그랬어요. 각하 깨달은 사람 아래에서 깨달음이 나오기다. 깨달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해야 그 아래에서 나도 깨달음을 이루기가 쉽다. 사이기다. 그렇지 않으라고 미혹한 스승과 사적으로 연계되어가지고 사적으로 연계되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봤자 오히려 문명 벌레만 쌓이고 재혼만 쌓이지 깨달음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성자를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세불 대원정각을 이루신 소태잔 대중사님을 모시고 공부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그래서 카카출가 아니라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다. 깨달지도 못하고 그런다 하면 어렵다고 봐야죠. 또 계심인 후심이다. 열린 마음으로 뒤에 마음을 도장 찍어야 한다. 내 마음이 열렸으면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열렸구나 하고 시민을 찍을 수 있다. 자녀분이 도장을 눌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은 사정으로 오갈 수가 없다. 건네 수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수무소식하면 부지런히 닦아서 쉬는 바가 없으면 쉬지 말아라. 다시 말해 게으름부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부지런 부처지런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힘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쉬어가.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이 다치면 오늘로써 끝나가는데 다 왜 하면 되지 뭘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부처의 길에서 도태되는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 불조 자리입니다. 부처와 주사가 저절로 가서 자리입니다. 구원다고 구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부처가 다가오도록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부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잖아. 해라. 내 부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스스로도 안 해줘요. 권력자도 안 해주고 부유한 사람도 안 해주고 안 해줘. 내 부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게 시민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일체중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체중생은 한일 하나라는 뜻이고 첫 번째라는 뜻이고 최는 절이라고도 끈딱할 땐 절이고 또 이제 모든 것을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체라고 읽는다. 중생은 물이 뭐 군신이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생은 낫는다 살다 그러한 뜻입니다. 특히 특히 일체는 인식된 모든 현상 의식에 형성된 모든 현상을 이야기한다. 안이비설신의 육군과 그 대상인 색성양미 촉법의 육경 곧 12처의 영역을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군 또 색성양미 촉법 육경 육식 근진 상대 식재 기중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육군이 육진 육경 육군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 촉법을 상대를 하게 되면 식 그러니까 안식 비식 여기 있는 대로 안식 비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그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어떤 경계를 대하지 않으면 착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보는 것만 작용하지 그게 눈이 듣는 건 작용을 못합니다. 입은 먹는 것도 있지만 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만 하지 그것이 눈이 아니 입이 모두 본다거나 또 듣는다거나 그것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육진을 상대를 해야 아리마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긴다. 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체라는 얘기는 이렇게 12천만 이야기했는데 더불어서 뇌식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생 다 그런 의미죠. 생명이 존재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 생명만을 생명만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 유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통틀어서 중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진 모든 것들을 중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더 좁힌다면 결국은 부채를 이루지 못한 미혹한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을 결국 중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제중생이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주머니를 피랑 피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죽주머니에 명이 당겨져서 행주좌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든 영혼이든 간에 그게 옷을 입었다고 말이죠. 옷을 입었다. 그 옷을 입고서 스스로 행주좌화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1차적으로 중생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륙공의 세계 즉 물속이든 육기든 공중이든 의탁할 몸을 받지 못하고 바람편을 떠돌아다니는 일체 중생을 바란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생명보다는 지상에 사는 생명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지상에 사는 생명보다는 호공에 사는 생명이 훨씬 많다. 그래서 대령으로 보면 하나일지 몰라도 개체적인 영 계령으로 보면 얼마나 많냐. 삼천 넷천 세 개의 삼천 세천 세 개의 생명이다. 다 생명들이 산다. 몸을 받아서 사는 생명도 있고 몸을 받지 못하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명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흥복게 사는 생명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셋째는 일정한 몸에 일정한 생명을 가진 금수를 비롯한 사람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산독심이나 오욕, 염 또는 옹과 벌레 등이 끓어오르는 생명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붙여 못했으면 중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분 일각도 마음이 푸르블르 끓고 마있지 안정이 되잖아. 선을 통해서 정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벌레의 망상이 계속 나고 있다. 1분 1초로 쉬지 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찰락 안에 찰란한 세수도 그죠. 시간적으로 97번인가 100번인가 마음이 난데요. 요동을 한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찰락 안에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97번인가 100번인가 하여간 90번 100번 그렇게 요동을 친다. 어떻게 세받는가 모르겠으나 그것만큼 벌레 망상이 끓어오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중생의 세계에 사는 중생일 수밖에 없다. 얘깁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품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일체 성령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부지심 불복성 불강리 이것이 중생이다. 마음 모르고 성품 회복하지 못하고 진리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 중기해. 그래서 겉만 중생이 아니라 속까지도 중생인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생력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수박을 샀다고 할 때 겉은 참 매콤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그걸 사다가 집에서 딱 빡이 보니까 안 익었네. 또 어떤 것은 넘어가지고 다 이렇게 흥무릎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모르고 성품 효과지 모르고 진리 깨닫지 못했으면 이건 중생이다. 중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도 지나친 얘기는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중생이란 얘기를 경계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생령은 반드시 죽나니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냐. 중생 필사 사필 비토 얘기해놓은 거예요. 유가 서적 얘기해놓은 겁니다. 혹시 불가의 서적 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불교는 인과의 의치도 있고 생사의 해탈 등등 열반 등등 얘기를 하니까 그럴만도 하다 하는데 얘기해서 얘기해서 이런 얘기 무슨 생기면 반드시 죽는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얘기 제2의 그런 얘기 해놨다. 그래서 공부 길은 불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불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왜 많이 있는데 어느 게 과연 보편 다당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하면 목적을 잃을 수가 있느냐 하는 방향로 방법 또는 방편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주세븐 회상에 모였다는 것이 아주 큰 복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성의장에서 대성의장에서 보면 루오옴 화비생 고명중생 색상의장에서 척법이 거기서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색은 현상적인 것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을 이야기 한다면 수상행식은 마음작용이죠 마음작용이 색을 끌어들여서 색의 옷을 입어 그러면 사람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 금속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생일 수밖에 없지 부산할 수가 없을 때 아니에요 열두색학록에도 보면 돼지중생 개수고 일체의 모든 생겨대로 고통을 받는다 그게 뭐냐 소위 생고 다음에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생로병사 아닙니까 이 생로병사는 부처님도 겪어야 하고 저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겪어야 하고 뭐 신서에 대해서 천말년 살았다 그런데 모르겠으나 육신을 가지고 천말년 살았다 이해가 불가하다 결국은 생로병사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중생이 거래, 출입, 생사하는 것 아닙니까 열반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우자는 결정설 일체 증생 개유부성이라 사자우가 뭐예요 백수 제왕으로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일체의 모든 금수들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잘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사자우를 들었다 또 사자우를 토해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일체 증생 개유부성이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자우다 아 그보다 더 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즉심시 분이라 너희 마음이 바로 부처다 또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이 있다 이것 같이 큰 사자우가 어디가 있냐 반일에 성자들이 너희 중생들은 절대 부처가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안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부처가 되지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했다가 어쩌겠어요 그걸 사자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말해 부처의 그 본 모습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푸신히 공부해서 너희 부처를 스스로 깨우치고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자우 아닙니까 그래서 개유불성 다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지만은 다 성자들께서 일깨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사자우다 그 얘기입니다 지문경훈 주에도 보면 일제생령은 개유형과 고활생령이다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갈무려 있다 일제중세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생력이 다 있다 영각이 있다 영각이 있다 신령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질이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또 종경내에도 보면은 일제중세경은 무명의 술을 마시고 일제중세경은 무명주하고 무명의 술을 마시고 아 맛있는 단술이랄지 이런 것도 있는데 무명주를 먹고 있다 와 오주지 와 오주지 오주지는 벌레가 끓는 그런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있어 장겁 혼의 난이 수교 성자료 장겁들 긴 긴 세월 혼몽에 빠져 있는데 누가 깨주지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깨주세요 아 스스로 아 스스로 무명주를 먹고 아 스스로 무명주를 먹고 그 벌레의 그 그 방에 누워서 콧몽에 들어 있는데 그걸 누가 깨우쳐요 그냥 스스로 깨우쳐야라 스스로 일으켜라 그 말이죠 스스로 스스로 깨울 사람 없어 깨우쳐줄 사람 없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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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 그 어쩌다가 동물의 왕국 TV를 한번 보니까 그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그 이제 짐승이 나오자마자 일어서 가요 뱃속에서 땅에 떨어지자마자 일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잡혀먹혀 뛰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살아서 뛰어가지 않으면 죽어 잡아먹혀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혼몽도에 들어 있을 때 스스로 깨어나서 일어나서 뛰어나가지 않으면 장겁 장겁 이거 알 수 없는 세월이죠 이게 끝이 없는 세월의 장겁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세월 누가 깨우쳐서 일으켜줄 사람이 누가 있나 소실륙문 소실륙문 보면은 중생조업이라 조업 중생 금세조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이 중생을 짓는다 그러니깐 그러니깐 이 얘기거든요 중생이 중생이 중생을 낳는다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밟을 수가 없다 큰 큰 스승을 만나고 큰 회상을 만나고 큰 진리를 만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중생 중생 출중생이야 중생에서 중생이 나오다 이렇게 문당하면 이제 불 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부처조사에게는 부처조사가 나온다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짓고 업을 지은 그것이 중생이다 계속 중생 업만 지으러 가는 거라 그지 스승을 못 받았으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금세에 업을 짓고 후세에 과업을 받으면서 해탈할 때가 있지 않냐 해탈 못하죠 어떻게 해탈하겠어요 앞에서 끌어줘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탈 열반 어렵죠 그래서 이끌어주는 스승이 또 정법이 절대 필요하다 보아민숙 어른에 보면은 약 부도중생 무인주 불타기라 무인수불타기라 만일에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덕에 보답할 원인이 없는 것이라 스승의 뜻을 뭘로 보답하느냐 우리가 중생 제도로 보답하느냐 낙원세계가 그냥 제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제도할 거 없죠 그러나 고해세메는 중생을 제도해서 그들의 깨달음을 이뤘을 때 그만만큼 낙원의 세계는 넓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거다 즉 중생 제도안이하고 낙원건설을 한다 이건 안 된다 단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경들에도 보면은 하나의 물도로 모든 중생을 따라 각가지로 분배돼서 설하시는 것이다 법은 한 법이죠 법은 한 법인데 중생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깐 결국 그 중생의 근기를 따라 법을 산다 그래서 음병여의학적 설법이라고 그렇습니다 부처진별법을 병에 응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병이 낫도록 한다 그래서 아리마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대중적인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또 깨달음을 이룬 사람에게 지혜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적인 얘기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주세부처님 만났을 때 우리도 주세부처님이 되자 부처님이라야 부처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 회상에서 살면서 부처님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강의 마치 강의 마치 강의 마치